여러분 안녕하세요. 많이 힘드시죠? 하지만 이런 힘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투표입니다. 다가오는 선거, 여러분 중요성을 알고 저희 투표하길 바라는데요. 지금 COVID-19 때문에 나가서 투표하는 거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. 저도 마찬가지거든요. 하지만 저희에게는 우편 투표가 있습니다. 우편 투표 신청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. 온라인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메일이 오고요. 그 메일이 오면 거기다 사인을 하시고요. 사인하신 자기 투표를 가지고 그냥 우편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우표는 프리입니다. 그러니까 가장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. 여러분의 투표가 가장 중요함을 잊지 말고 저희의 리더십을 세우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투표하시길 바랍니다. 그럼 이번에 선거에 누구 뽑으실까요? 아, 그건 알려드릴 수 없지요. 하지만 저의 투표 한 장의 소중함은 알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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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